안녕하세요 브릭팬 여러분들 부커형 이에요 오늘도 커스텀 뷔피를 갖고 왔습니다 호이사의 요리이치 호쿠시보 세트 에요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잘 안나오죠 이것을 한번 끼워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이치 호쿠시보 에요 요리이치 호쿠시보 세트 에요 요리이치 호쿠시보 세트 에요 요리이치 호쿠시보 세트 에요 요리이치 호우 ta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